프리미어 리그의 새로운 레전드 손흥민이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가 아닌 터키 리그로 갑자기 이적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한 이적이 일어난다면 축구계의 파문이 일어날 충격파를 상상해 보십시오. 눈부신 활약으로 프리미어 리그 역사를 다시 써온 손흥민은 경쟁이 덜한 리그로 이적해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럽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실력 있는 선수가 왜 그런 움직임을 고려하겠습니까? 터키에서 무린류와 제외한다는 매력이 일부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지만 유럽 축구의 가장 큰 무대에서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에게는 이 시나리오가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소문에 불과합니까?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며 팬과 분석가 모두 손흥민의 빛나는 경력의 다음 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조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그러나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러한 추측을 노골적인 거짓말이라며 일축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손흥민이 유럽의 엘리트 리그에서 터키로 이적한다는 생각은 믿기지 않고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 포트볼 365는 현재 페네르바체에 있는 무리뉴가 5명의 핵심 영입을 통해 터키 리그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음모가 시작됐다. 그 중 한 명은 손흥민이었다. 최근 터키 명문 클럽의 지휘봉을 잡은 무리뉴는 바이엘은 미넨과 여러 프리미어, 리그 클럽을 포함한 여러 유럽 최고의 팀 대신 페네르바체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전 선수 손흥민과의 제외 가능성에 대한 많은 추측과 함께 눈썹을 치켜올랐다. 보도들은 또한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의 교착상태에 빠진 계약 협상을 강조하며 그의 현재 계약이 거의 만료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계약 마지막 해에 손흥민이 무리뉴와 함께 터키에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더욱 부채질했다. 보고서는 무리뉴 감독 밑에서 잃은 경기 출전, 29골, 25도움 등 손흥민의 인상적인 기록을 언급하며 두 사람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레비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는 터키 언론인 스포츠 디지털레, 스포츠 디지테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페네르바치의 이적설은 완전하고 완전한 날조라며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이 강력한 반박은 커져가는 떠들썩함을 잠재우고 토트넘이 스타 선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이 터키 스페르리그처럼 경쟁이 덜한 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손흥민은 올 시즌 35경기 17골 10도움으로 기량을 입증해 골과 어시스트 모드에서 두 자리 수를 달성한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 됐다. 그의 지속적인 탁월함은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상징적인 선수 대열에 합류합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업적과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확고한 명성을 고려할 때 터키로의 이적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럽 상위 리그의 재정적, 경쟁적 매력은 터키로 이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전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만약 손흥민이 수익성 있는 제안에 이끌렸다면 사우디 프로리그는 상당한 재정 지원을 통해 더 그럴듯한 목적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페네르바체의 이적을 둘러싼 추측은 축구계에 자주 퍼지는 수많은 덧없는 루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리뉴의 터키엔 깜짝 이적 이후 왜 그런 소문이 나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의 현재 폼과 계약 상태, 그를 유지하려는 토트넘의 노력을 고려하면 이 시나리오는 현실보다 환상에 더 가깝다는 것이 분명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의 유산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토트넘이든 다른 유럽 최고의 클럽이든 그의 미래는 여전히 큰 관심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터키로 떠난다는 생각은 진정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늘 극적인 축구계에서 재미있는 서브플로처럼 보입니다.